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3일 오전 10시 28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한 10분 전에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무원 및 법인카드 사적 유용 그혹 등에 대하여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과가 또 다른 논란을 부를 듯 합니다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간접사과를 했습니다 선대비를 통한 입장문 발표입니다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행위를 살피지 못했고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지 못했다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보려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자랐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와 가족 주변까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죠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행위를 살피지 못했고 몰랐다는 겁니다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지 못했다 김혜경 씨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그리고 초밥 주문하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한 번이면 몰랐다고 봐줄 수 있겠는데 열 번 이상 일어난 일을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럼 법인카드 도지사 법인카드 이거는 그러면 누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마음대로 끌거라고 이 후보 경기지사 재직 시 도청 공무원이었던 A 씨는 어제 KBS 등 언론을 통해 이 후보 측근인 배모 씨의 지시를 받고 이 사람은 5급 공무원입니다 개인 심부름을 했다고 폭로했는데 심부름 중에는 소고 양말 정리도 있고 소고기를 구매하여 성남시 분산구 순회동에 있는 이재명 후보 자택으로 배달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A 씨는 또 도의 회계 규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 신용카드로 소고기 값을 먼저 결제한 뒤에 이튿날 일을 취소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편법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공금 횡령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법률용어 자꾸 쓰지 말고 국민 세금을 횡령해서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었다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일부 언론에서 부적절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보도된 내용을 포함하여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하여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국힘당 게이트다 또는 대장동 게이트 특검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민주당이 특검 안을 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말만 합니다 그리고 그걸 금방 잊어버립니다 오늘 이 사과를 믿는 사람은 좀 자기의 IQ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은 폭로가 제기된 이 다섯 해 동안 흡의사실이라 과잉충성이다 폭로자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배 씨가 사과문을 발표하니까 요걸 기다렸던 김혜경 씨가 또 이어서 나의 불찰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도 읽어보면 배 씨는 누구도 지시한 것은 아니고 스스로가 벌인 일이라고 했고 김혜경은 나의 불찰이다 공과 살을 구별하지 못했다 요정도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바로 직후에 KBS 폭로 방송이 나옴으로써 여론이 덜 끌으니까 견디다 못한 이재명 후보가 오늘 사과를 했는데 이게 통하기에는 여론이 너무 악화되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이 민심의 분노의 폭발은 한결같은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후보 사퇴해야 된다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지도가 40%에 육박할 수 있느냐 국민도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 박찬주 육군대장이 공관병을 혹사했다고 해가지고 현역 대장으로서 수갑차고 구속되어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똑같이 김혜경을 같이 다루어야 공평하다 수갑 채워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로 선거 끝났다라는 주장도 합니다마는 이재명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결집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이 사건으로 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다가는 역풍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을 성남시장으로 뽑고 이런 사람을 경기도지사로 뽑은 사람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겠다고 하는 우리 국민, 국민들이 스스로 반성하도록 하는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오랫동안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어디서 또 발굴을 했는지 이분이 머리가 좋고 부지런해서 그런지 아주 이재명 킬러 역할을 담단히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어떤 경기도 공무원이 선 트위스를 찾아내가지고 그때 이미 배실한 사람은 경기도에 출근도 하지 않고 저 김혜경 씨 몸종처럼 일하고 있다 라는 우려를 표명한 트윗을 오늘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거짓말은 사망을 낳는다는 성격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면 또 다른 거짓말로 그것을 덮어야 합니다 그게 안 통하면 더 큰 거짓말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거짓말이 결국 거짓의 산을 만들고 거기에 압사하니까 거짓의 종말은 사망이다 이제 민주당은 후보 교체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남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번 선거에서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보낼지도 모른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말을 안 했다고 또 다른 뜻이었다고 주어를 바꿨는데 무슨 예감을 본인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 윤석열 등등을 심판하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속는 국민이냐 아니면 정신 차린 국민이냐 국민이 국민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